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걸리고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연병에다가 전염된다 해서 전염병이라고 19세기 후반에 영어의 에피데믹을 번역하는 의미에서 전염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글이라든가 한국의 글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역병으로 계속? 네. 주로 역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 역병이라는 것 이외에 역병은 정말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역병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가 패스트라든가 그런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연병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병의 뜻을 아십니까? 역병? 왜 역병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병역의 의무 하셨어요? 네. 네. 남성구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역이라는 것은 의무예요. 국민이 가지는 의무를 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역병은 뭐냐면 사람이라면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걸리는 마치 세금 내듯이 하는 것이 이 질병이다라는 뜻으로 역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다 걸린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라는 거죠. 빨리 전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송나라 때 와서 연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병은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라는 그런 말일 뿐인데 연병은 전염된다라는 거죠. 전염된다라는 전염성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 말이죠. 그래서 송대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스윗선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제 생각에는 아마 고려시대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료가 없고 조선시대에 가면 연병이라는 말들이 조선왕조실록의 초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욕도 된 거죠. 이런 연병할. 네. 이런 연병할.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에게 각인된 것이 전염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염된다라는 걸 강조한 것이 연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파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실 무정도 전염병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질병들도 다 전염되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뉴스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풍토병, 유행병, 범유행병. 이것은 영어에 대한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엔데믹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늘 쌍 있는 병을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행병은 그 풍토병이 전국에 유행할 때. 그것이 이제 에피데믹,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이거를 범유행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을 넘어갔을 때 그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이죠.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똑같은데도 풍토병이 되거나 아니면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으로도 되는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늘 세균은 있는 건데 왜 이것이 에피데믹이 되고 팬데믹이 되고 유행병이 되고 범세계 유행병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생태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그 세균이 퍼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 잘 공존하고 인간과 잘 공존하고 있던 세균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다든가 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교육을 해가지고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질병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월드컵 이제 꿈을 못 꾸겠네요. 아닙니다. 세계는 늘 교류해왔고요. 항상 그 전염병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다. 너무 새롭게 충격받으면서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근대 사회에서 보면 그 역병이 발생하는데 매뉴얼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삼국시대부터 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완전히 잘 정리된 것은 신라가 통일된 다음부터는 거의 역병만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매뉴얼화된 거에 따라서 대처법이 1, 2, 3, 4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라가 천년 왕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려가 거의 500년 가까운 470몇 년이죠. 그다음에 조선은 500년 왕조잖아요. 대부분 500년은 넘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시스템들이 다 잘 갖춰져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유치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법령지입에 보면 대전협통의 예전 혜율조에 보면 아픈 자가 5부에 신고하면 즉시 원령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한다. 가난해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관하에서 약을 지급하고 예조에 보고한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자기네 본읍 사또한테 의원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의원을 보내고 약을 지급한다. 이렇게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법령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이 있는 거하고 실제랑은 또 다른 거죠. 법이 있다고 해서 실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가 있고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가 있고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역병은 바로 시스템 작동이 잘 안 될 때 안 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장기간 왕조의 유지 비결이라고 하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사에 영향을 미친 전염병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유명한 14세기 흑사병. 이 흑사병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 때로는 2분의 1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존 사회의 시스템으로는 뿌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세가 정식되고 근대가 시작되는 계기를 강제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14세기 흑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의 두창은 이것은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콜롬부스가 두창을 그야말로 스페인 사람들이 두창을 전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창이 처음 경험했던 아스테기는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 군대가 많이 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핍박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스몰팍스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때문에 이들은 문명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유행을 하게 되면 그 사회의 병리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전염병을 사회적 병리현상의 집합체로 본다면 이번 코로나 이후에 각국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도 예없이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아, 우리는 못하고 선진국은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선조들 때부터 우리는 참 잘 가꾼 나라였습니다. 단임 근대 때 약간 삐끗했을 뿐이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절은 클렐라였습니다. 자, 이 강대국 같은 경우는 정말 사회가 잘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별 탈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팬데믹화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 민낯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바로 공공의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죠. 공공의료가 발달한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데는 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곳입니다. 네.